계속 제 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사피를 알기 전에 저는 두려움과 막연함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사피에 들어오고 나서 제 등에 날개를 담건 마냥 일직선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행운이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가상현실 등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 인재 양성은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적 과제이며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재는 부족하고 청년 실업률까지 높아지자 삼성전자는 실업률 해소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방법을 빠르게 모색했습니다. 2018년 12월 차세대 소프트웨어 인재를 키워서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IT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 설립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도전 정신과 꿈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비전공자도 전공자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토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개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비전공자로서 이런 체계적인 개발 공부를 하거나 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현업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간 약 1,600시간의 교육이 진행되는 이곳에서는 몰입형 집중교육과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를 통해 현업 수준의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이 온전히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교육생 전원에게 지원비를 제공합니다. 보수 교육생들에게는 해외연습뿐 아니라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모여 소통하는 행사인 삼성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발표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현업 개발자분께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지도도 해주시고 개발자라고 하는 그런 직업은 저렇게 되어야 진짜 개발자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었습니다. 저의 어떤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서울, 대전, 광주, 구미 캠퍼스에서 다섯 번째 지역인 부울경까지 총 5개의 캠퍼스를 운영 중인 삼성천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기 500명을 시작으로 입학생은 꾸시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1만 명의 청년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4,7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 중 3,400여 명이 취업에 성공해 꿈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항상 매번 코딩 테스트에 떨어져서 나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느꼈던 것이 있었는데요. 사피에 들어오고 나서는 코딩 테스트를 카카오 인턴도 붓고 현대카드나 다른 회사들도 붓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피에서도 프로젝트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든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실제 현황 와서도 힘든 일이 있어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생이 취업한 기업의 수는 840여 곳. 이들을 실전형 인재로 인정해 채용 시 우대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전산학군에 대해서 IT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피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전공을 가진 분들이 IT에 관심을 갖고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해주신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너무나 고마운 일이 되겠죠. 사피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됐어요. 그분들이 저희 쪽에 지금 입사하셔서 굉장히 열심히 잘 성과를 내주시고 계시고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창의성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이 실무형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개발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공부하는 청년들의 땀방울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피가 교육 방법 자체를 바꾸고 배출하는 인력의 역량 자체를 크게 바꿈으로 인해서 향후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 전체가 세계 소프트웨어를 선도할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로 미래를 만들어갈 청년들. 그들이 꿈꾸는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웹브론트엔드로서 더 성장하고 싶은 꿈이 있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챗봇을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술 청년들이 소프트웨어 기술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함께하겠습니다.